How are you? 오늘의 볼 게임 Yes! 스키비드 몬스터 보이스! 소리만 듣고 스키비드 토일렛에 어떤 캐릭터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고 들어봐 들어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뭐지?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아 이거 시간내에 맞춰야 되는구나 난 3번인 것 같은데요? 오 이런 게 있었어요? 전혀 감 안 오는데? 근데 내가 처음보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3점 자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어? 큰형님 명기도 있어? 오 이거 이거 큰형님 목소리야 저는 4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4번 어 틀렸어? 3, 2, 1, GO 3번이었나 본데? 와 나 진짜 모르겠다 뭔가 웅장한 걸로 봐서 대장 스피커맨이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틀렸어 아아 아 진짜 집중해서 고!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대장 스피커맨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사운드가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그렇지! 오오오오 그렇지 날려주고 깔끔하게 물 내려 주세요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집중 집중 오 음소개 소닉도 있고 식단 스피커맨이 너무 쉽게 움직여도 아파 음속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음속의 소닉! 아니 음속의 변기 딱딱딱딱 오면서 빠르게 샤! 캬! 머리만 조준해가지고 컷! 컷! 아! 3, 2, 1, GO! 아! 누가봐도 기본 스키밀린 트윌렛 같죠? 딱히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 뒤에서 큰형님 변기가 나오는 그런 거였나 이게? 오 딱딱 크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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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날아오는 변기 같아 공중 항공모함 변기 4번 예상합니다 저는 아까 요거였거든요 요거 맞는거 같은데 맞네 맞네 항공모함은 똑같은게 두개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헷갈릴 수 밖에 없어서 오케이 그 다음 뭐야 박사변기인가? 오케이 박사변기 있고 이거 지금 잠입한거 같거든요 이거 cctv인거 같은데 박사변기는 아닌거 같고 그렇다면 2번 그렇지 자 cctv야 출격해라 자 몰래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걸려버렸어 자 이 점엔 대장 카메라맨 나왔고요 오 야 이거 진짜 케르베로스 변기 아이씨 이거 어떻게 맞춰 자 다음은 스키비디 토일렛과 함께하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자자자자자 펼치보면서 4번 펼치고 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와 압에 uniform 앞에서 각종 카메라맨들이 오우우우우우우우우 팔려나가고 있어요 itar上ala 안으로 motivation 앞으로teeter Israelis 앞으로 앞으로 个 b 소 acre 갈게! 야 이거 오죽게 오랜만에 하니까 살벌하네요 이번엔 뭔 게임이죠? 45초 동안 살아남으라고? 아... 수박 콤보 아예 잡아먹는 거구나 내가 숨는 거구나 다음은 스키비드끼리 합체시켜서 배틀하는 건데 한 번 말짱 떠보자고요 제가 이미 지금 카메라맨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나이스 컷! 오케이 다음은 군인변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돈이 얼마있어 변기끼리 한 번 합쳐해보자 요렇게 한 번 앞에서 카메라맨들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저는 뒤에서 원거리 공격 변기 컷 찹 어 잠깐만 공격 같이 막는 건가? 아니지? 강력하다 뒤에서 뭐 불똥을 날리네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자 변기가 4마리나 있네요 초록 스피커맨 끓이 합체 오우 뺑고 뺑고 캡틴 아메리카 변기 한 마리 더 양쪽에서 공격해주는 몸빵 딱 세우고 탑 야 든든하다 엄청 세네 엄청 세네 척척척척 계속 하려 서리어 유 나이스 6단계까지 가면은 좀 강력한 스피커맨이 나오는 거구만 거기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레인보우 변기까지 있네 오케이 다음 변기 한 번 진화시켜보자 군인변기 진화 딴다다다다 딴다다다 오케이 캐러베로스 변기 남았어요 마짱 덩 오 아이스볼 던진다 오 화려해 아 근데 감당되나?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고 잡고 빠악 잡고 나이스 와 이거는 조금 이제 힘들 거 같은데 이렇게 다져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군인변기 확실히 세다 하지만 너네네도 몸빵 없으면은 원거리라 약하잖아 컷 자 다음 군인변기 한 번 늘려주고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제 앞에 몸빵이 슬슬 버티기 힘든 거 같은데요? 오 이거 배치지가 너무 많아 감당되냐 이거? 오 노 오 노 제발 해줘 하아 앟 마지막 한 방 나이스 우와 겨우 멈추네 이거 몸빵 하나 더 필요하겠다 안되겠어 몸빵 든든 하게 늘려 넣고 이렇게 가자 어그로 끌 때 동안 위에서 열일을 하는 원거리 변기 좋 좋 좋 좋 고 오! 오! 이게... 아 이제 슬슬 보스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변기를 조금 더 늘리자. 변기가 좀 많네. 잘 버틴다, 이제 나도. 어어어어, 잠깐만. 몸방이 두 마리나 있어? 야,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발 한 턴만 버텨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 아, 여기 터진가... 이러면 이기겠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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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겼다, 이게. 으아! 총 공격이다! 으아! 버텨! 꼬라아치! 아하! 아잇! 어어? 이게 뭐야? 뭐지? 이상한 애들이 나왔는데요? 오케이, 나도 합체한다. 허기허기 변기야, 이거? 아, 아니네. 아, 그 캡틴 피디스 변기구나! 여기까진가, 이제. 새로운 변기는. 보스 잡고 끝냅시다. 새로운 애들 잡고 끝냅시다, 그러면. 화이트! 흠! 걸어가시,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돼요. 흠! 오, 얘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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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공격을 날리네. 흠! 초록색인데? 흠! 와, 어림도 없네. 흠! 갑차! 파란색. 사무라이 스피커맨. 들어와. 자 앞에 빠르게 가가지고 쓱싹 썰어버려 쓱싹 쓱싹 썰어버려 샤 너도 버티면 성공 오 이거 재밌네 미스탄 모바일 또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박